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8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당 청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에 충족하며 국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회 검증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 추가로 공개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발견되며 상황은 삽시간에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공세를 몰아서 대통령실을 향해 연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섣부른 분위기이긴 하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되는데요.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탄핵과 특검을 반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청원의 경우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휘되려면 국회 제적 의원의 과반수가 필요한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갈 만한 찬성표가 200여 명의 제적 의원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한편 이러한 상황을 앞두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회는 어지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같은 사태를 두고 누리꾼들은 얼마나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컸으면 단 며칠 만에 이렇게 폭발적인 동의표가 나오겠냐며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